오늘은 캠을 켜봤습니다 석구님들이 게임방송때 가끔씩 캠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저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면 끝난다고 해서 역대급으로 창고받는데 사기였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겟 오브 워스 4일차 달려봅시다 아 제가 타야 내가 탈수 있는거였어? 오우 여러분들은 지금 아바타 물의 길 예고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우 오우 저게 바로 그 올가미아 형식 오딘이 스스로 목을 매달았던 그 장수지 참가죽음 온갖 세상의 신비를 깨닫는 정신나간 수행이 일부로써 말이야 뭘 하려는 거지? 오딘에게 큰 의미를 지닌 강력한 물체야 어쩌면 용도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들이 아이에 관해서 했던 말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절대로 우리가 내버려두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되겠지만 중요한 건 방법이야 헤임달을 죽이려고 진심으로 고민 중인 건 아니겠지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지 겨우 그런 대답으로 또 시작된 그들의 수다 그 수다 신들의 수다 신수다 너는 왜 그리로 갔어? 여기 길이야? 절로 가라 그러는 거 같은데 여기 뭐가 있어? 없잖아 없는데 여기 왜 올라와 있냐고 길이 저기인데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암살무유를 한다고 해도 적어도 나는 그 부분에 있어 실력이 살짝 녹슬었지만 말이야 헤임달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잖아 처치할 방법이 없고 그보다 위대한 신들도 죽여왔다 너는 술을 넘기란다 일치하실 맘 만한 우리 성님 여긴 또 뭐야 우와 이게 뚫고 나왔어 이쪽은 뭐야 누가 뭘 해보기 힘들다고요 응 여기 왔던데 아니야? 전에 왔던데 같은데 남편분이 다치셨다고요? 오늘? 아니 좀 전에 뭐 몇 파운드 살이 빠졌다 얘기하고 있었지 않았어 우리 회복되실 겁니다 회복되실 거라 믿겠습니다 흥믹믹믹 이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왜 그러지? 제 주의가 그것은 죽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강의하는 것과 함께 방문합니다. 제 주의는. 그에게는 그들의 고통을 제한한 것입니다. 뼈의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고통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지만 이 사도의가 많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임달 죽이러 가는 건가 지금? 그러면 헤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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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만 저거를 어떻게 하지? 저거를 방법이 있을 것 같은디 요거를 흠 흠 흐흠 두 눈 눈을 대리 만족하고 있어 뭐 어디다 쏘는거야 흐흠 흐흠 허허 어떻게 하는 걸까 저기를 어? 어? 일로 내려올 수 있었네?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하하 으어 흐허허허 아니 내려올 수 있었는데 왜 나 뭐한거지 어디서 괜히 헤맨거지 나 그러면 어디로가 뭘 먹으라는거야 저거 해서 불은 다 붙였는데 또 불을 붙일 데가 있나? 어서오세요 없는데? 불은 다 붙인 것 같은데? 갈까 그냥? 그냥 먹는 데가 뭐여 먹는 데가 불은 붙였는데 저걸 어디 가서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쪽에 뭐가 있나? 크레이도스 나한테 관심가져 막 나의 사생활을 물어봐 사적인 것들을 나의 사생활을 물어봐 다시 가게 집에서 구입하시기 계획을 고려해 우리의 계획을 생각하시기 동생 정의 기대되지 왜 불을 꺄어 미드 방패 방패가 나 왜 이렇게 많은거야? 현명한 견갑 오오 오오 깨달음의 갑옷 용감한 어깨 갑옷 자원이 부족합니다 아아아아 근접공격 데미지가 분노에 기반하여 증가한다 오오 이건 죽기전에 뭔가 기회를 치는 뭐 그런건가? 자원이 부족해서 뭘 할 수가 없네 뭐든 할 수가 없어 하하하하 대왕 부족해서 할 수 있는게 없네 할 수 있는게 없네 하나님의 유행한 모두 다른 거 말할 수 없는게 없네 말할 수 있는 거 tiene 더 하나가 말할 수 있는 두번째 아름다운 시청자 수 20몇 명인 거 보니까 옛날 생각났는데 공포라디오 처음 시작했을 때 시청자 수 20명 넘었다고 겁나 좋아했던 때가 있었는데 봐서 게임 채널도 언젠가 성장할 수 있을까? 흐흐흐흐 택도 없는 소리 어서오세요 니드호가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 결과 니드호그의 새끼들은 아홉 영역으로 풀려나고 말았지 그 아이들을 돌봐줄 적당한 보호자가 없다면 안타깝게도 우리 꼬마 말썽꾸러기들은 분명 나쁜 길로 접어내겠지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말썽이 쌓이고 쌓여서 아홉 영역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단계에 이르게 될지도 몰라 처참한 운명을 피하고자 내게 린트부름을 데려와줬으면 해 나라면 그 녀석이 양육과장에서 만족스러운 아버지 노릇을 해낼 수 있을 테니까 영역들 곳곳에서 균열을 갈가먹고 있는 니드호그의 새끼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장치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내게 데려와줘 노력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하겠다고 약속할게 말하자면 그 원피에 필요한다면 당신 자신의 찜겨낸 자신의elle 말하자면 내가 이 기업은 심각한 경험에 의심을 더 조율적으로 내기 좋은 시간을 통하자 내게 하는 마음이 좀 힘들어했다 흐흐흫 내가 이 녀석을 순수한 juntos 파크에 가고자 모든건 말이 atures 언젠다는 젊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Day 예정님은 듣는 것 같 небольш한 선택 은하이 주의적도 오늘의 표현 굿 럭 투 유 오늘의 표현 행운을 빈다는 뜻이죠 소식을 가져왔다 오 노린이래가 아트레오스를 탈제할 방법? 계획도 있어요? 그린이는 아트레오스가 헤어라엄다엄다엄 그 전에 헤임달을 죽이는 거다 오 헤임달이라 결코치는 법이 없고 모든 것을 예지하고 연회장에겐 인기가 없고 그가 얼마나 유리한 입장이든 나만의 우위를 살려서 몰아붙일 생각이다 바로 그거지 그놈의 감각을 과부화시켜야 한다고 알아? 도움이 될 만한 게 지금 딱 떠올랐지 뭐야 신들이 가서 드라우프니르를 가져와 드라우프니르? 보급품이라면 넉넉해 쓰고도 남을 만큼 있잖아 근데 그거랑 합치자는 말이구나 바로 그 말이지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하면 그렇게 되니까 천재네 어쩔 수 없네 별다른 방법은 없겠어 가서 드라우프니르를 가져오는 수밖에 가져와 가져와 역시 두 녀석이 꿀꺽한 줄 알았다니까 사라지고 나서는 오딘이 나를 탓했지만 드라우... 드라우... 왜 이렇게 못 잃겠지 나? 드라우... 헤헤헤헤 엔타를 죽이는데 어떤 도움이 된지 자세한 내용은 걱정할 필요 없어 깜짝 놀랄걸 우리 경제는 예술이라니까 드라우프니르를 보관하는 데만 더 필요한 게 드라우프니르 드라우프니르 이젠 헤인다를 죽이려는 계획이오? 폭력으로 폭력을 예방하진 못하오 크레토스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지금은 나의 아들이 위험에 처했어 아이가 해를 입는 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 헐 뭐야? 뭐야? 아 이게 진짜인거야? 저 많은 곳 중에? 니가 무척이나 그리울거다 얘야 야야야야 잡은거 맞어? 잡은거 맞어? 불안... 뭐가 하나 떨어졌는데? 불안...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우리 모두 아이가 내 아들에게 걱정되었다고 생각하셨는데 우리가... 아닌가? 뭐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쪽으로?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딘의 왼쪽 손으로 손을 잡고 랩니론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능한 기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리울거 같으면... 그리울거 같으면... 그리울거 같으면... 그리토스... 그리울거 같으면 그리울거 같으면... 그리울거 같으면... 쟁겨야 할 건 전부 쟁겨왔다 얼마나 얼마나 오래 걸리지 스파르타 알파임으로 가서 나머지 재료를 손에 넣어야 합니다 숙련님을 만나러 가기도 해야 할 거구요 아 저 쨍 하면서 저게 떨어진 거구나 언제든 준비되면 말하세요 나중에 같이 할 거면서 나중에 같이 할 거 같아 왠지 그죠 계속 안한다 안한다 하다가 이번 계획은 전부턴 내가 짰잖아 숙련님과 내가 이야기할 거라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어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 그러기간다 아 안돼 똑똑히 들었지 일을 망치진 않을 테니까 조바심 내 편은 없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까 그건 뭐였어 신드리가 영광을 독차지 하려던 것 뿐이야 아 신드리가 영광을 독차지 하려던 것 뿐이야 틀어먹을 관문이 뭐가 문제인 거야 니다 벨리르의 어떤 개저식이 장치를 망가뜨렸을 가능성이 높아 너희가 지금까지 버려온 습격 때문에 그랬을 거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 때론 거리는 작은 머리 이 브록님께서 준비해뒀으니까 말이야 오래전에 오가던 길이 아직도 남아있지 녀석들이 살펴볼 시도조차 하지 못한 관물들 말 관문들 말 이 브록님께서 이리와 이 브록님의 발전을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이 브록님의 발전을 통해서 이 브록님의 입력이 확실하게 내가 믿고 그의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짓을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여전히 아, 쟤가 이걸 쏴 되지 저의 원은 제 목표입니다. 그는 그는 제 destiny. 뭐가 지속해주세요, 하여. 하지 않습니다. 고구러. 왜 여기 숨을 수 있습니다? 흔한 것들이 더 이상한 것들이 더 이상한 것들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흔한 경우가 없죠. 야아 착하면 저기지 . 으아앗앗ㅇ 이건... 아 이거 그거지? 튕겨내는 거?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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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쟤도 몹인줄 알고 때릴뻔했어. 제가 브록 대신 가도록 허락해주셔야 합니다. 형이 숙녀님과 대화해서는 안되거든요. 절대로요. 왜 무슨일이 뭐선일인데. 음 오늘은 어젯방과 달리 조용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좀 그래요. 너무 조용해서. 너무 조용해서.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어도 채팅이 활발하면. 근데 이게 이게. 틱팅 보면서 읽으면서 하는 맛이 있는데. 으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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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뭔가 룬 공격 강 아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하죠 뭐 저 안쪽거를 맞춰야되는건가 안되는데 이 상태로 그냥 된건가 아 됐네 아니네 아닌거 맞나? 흐흐흐 저쪽것도 쳐 쳐야될거같은 느낌인데 말없이 그냥 보는사람이 있다는건 뭐 어느 방송에서는 알고있죠 근데 다 말없이 보는게 문제인거지 다 말없이 보는게 문제인거지 흐흐흫 어 뭐야 일단 이건 맞는거 같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와아 와아 역시 협력을 해야되는군 아 흠 오 으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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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 . . . . . . . . 아 ㅡㅡ 저 식구 뭐 가볍게 흔들려도 다 부셔지네 그냥 이것은 무엇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잖아 또 시작된 뭔가 물길을 저절해 물레바퀴를 다시 돌리는 방법이 있겠지 흐흐흐흐 어디 보자고 어디 보자고 오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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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여기 보면 선임 후임인거잖아 전쟁이신 찐 전쟁이신 선임하고 크레테스는 뭐세요? 후임이고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곳을 밝혀야 하는데 가 안 닿는디용 어? 어? 아니, 너가 한 대가? 안 닿는다 안 닿는다 안 닿는다 안 닿는다 안 닿는다 이렇게 해야되는거 잖아 이렇게 해야되는거 잖아 쟤는 그럼 옷 아아 잠깐만 어 요즘 못올라가 여기 저기에 그렇군 하나하나 어디다 숨겨놓은걸까 어디다 숨겨놓은걸까 어디다 숨겨놓은걸까 이렇게 멀리 있진 않을거 같은데 네 어서오세요 나는 지금 쟤네랑 싸우려고 온게 아닌데 침 우왕 이야아 풀ари 호흡 으으믄아 도망가지 말고 일로 와 이놈아-' Donna 또 뭐가 있어? 나는 이게 열고 싶을 뿐이라고 어디다 숨겨놨는지 알고 싶을 뿐이라고 맹독 어딨는데? 저거 맹독이래 애정이 뚝뚝 묻어나요? 저기 있다 아 이제 찾아왔네요 피해? 네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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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애가 전혀 죽을 때가 없을 때가 난 걱정하지 않나 그는 내가 뒤에서 남았을 때가 그는 내가 내가 전혀 물어본 것 같을 때가 왜? 그는 내가 물어본 것 같을 때가 그는 너의 역할을 봤을 때가 오진의 형들은 죽을 때가 그는 그는 그의 길을 그려왔을 때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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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뜻을 믿을 때가 그는 그는 요튼하인에 대해 말하지 않나? 이건 그냥 의견이 아니라 아마 그는 충분히 충분한 것 같다 그는 여기에서 도전하는 것 같다 그는 여기에서 도전하는 것 같다 응? 뭐 안한거 있어? 물이 지금 안 흘리고 있잖아 여기 아니 여기? 아 이렇게 하라고? 근데 물이 다 새는디? 여긴가 그러면? 뭐? 아 좋았 아 여기 left side brother 뒤쪽 후후 우와 우와 어우 장소가 너무 으흐흑흑흑 흐흑흐흑 흐흑 미안해 내가 살아야 해 으아아아 으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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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존재 화이팅 잘한다 잘한다 우리 존재 화이팅 잘한다 잘한다 우리 존재 화이팅 잘한다 나 딸피란 말이야 우리 존재 화이팅 흐어 아...흐허...흐헣...흐... 으허...흐허 아유 피해둘 피자리아 아 호흡 흐히히이 으엣 이야 제대로 망했구나 아 좀 한 놈을 못 잡냐 내가 너무 파밍을 안해서 강화를 많이 못해서 그런가? 호기롭게 뛰어갔으나 어휴 야, 했잖아 아, 아따네 지구, 부쩍 찍었네 아휴 너가 개istä f 한놈잡았어 한놈 유게있다 여기 있다 먹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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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어? 어서오세요 어우 오우와 우와 이거 한방 한방이 너무 쎄 그래도 대충 이제 공격을 알았어 진진한 흐어어어 흙! 찰! 아요C 아 뭐에? C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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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는데 뒤통수 치고 난리네? 아... 아니 왜 넓은 데로 왔는데 더 힘들지? 얘네 혹시 얘네가 최고신이었던 거 아닌가? 얘네가 최고신 아니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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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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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와 그래 와 그래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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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오르라 불타오르라 아아 아 아 아 아 얘는 몸빵이야 제맛이니까 어쩌다 내가 이렇게 원거리 캐릭터가 된거냐고 어? 어우 깜짝이야 깜짝이 멈춰 어우 왜이렇게 시선이 아 나 한대 맞으면 죽어 좀 더 셋 너 여기 내 맨 너 지금 여기 내 맨 너 지금 형 제 심장 아흨 에이 히키드라 도망간다 도망간다 이 장면은 그치 크레이더! 괜찮으세요? 그렇지! 그렇지! 연명을 하게 해주는게 아니라 내가 아까 혹시 몰라서 여기 있던거 안먹고 냅뒀거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거지 지금 지금 이거를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정신이 없어 이런거 할 정신이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기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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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잡이네 기다리고 있다가 내 문 여니까 그냥 밑으로 썩 들어가는거 봐 하하 어서오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자아 수고중입니다 하하하 수고하는게 아니라 수고중에 있습니다 혹시 우린 우리도 설마 저 형이 숙녀랑 만나면 형이 또 잘못되는거 아냐 그래서 동생이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거 아니었을까 추측성 스포 넣어둬요 이거는 이거는 그런 괴담 그런건 아니니까 마음껏 추측해봅시다 등지를 보셔야 돼 등지를 와 경치 또 이런데 또 못참지 우리는 또 이런 경치 안보고 갈수가 없잖아 그죠 좋다 그리고 저기에 뭔가 먹을게 있었어 이런걸 먹어야돼 내 무기를 강화시키려면 어? 못가? 저기요 아이템도 먹고 경치도 보고 나무에 파인애플인줄 알았다고요? 파인애플이야 저거 파인애플나물 몰랐어요? 파인애플이 원래 저렇게 나무위에 자라는거야 동호님 어서오세요 게임 그래픽 좋죠 근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시는거 보다 나중에 다시 보기 보시면 파질이 더 좋아요 아 나는 쟤가 안싸우고 있길래 우리 편인줄 알았잖아 뭐 바로 파인애플 스프어 П 뭐..뭐야 얘는? 하긴 뭐 얘네는 뭐 순간이동을 밥먹듯이 하니까 여기가 왔습니다 여기가 왔습니다 여기가 왔습니다 여기가 왔습니다 여기가 왔습니다 여기가 왔습니다 하하하 가보디꺼 엄마 여진아 빠는 년이 되길 여기가 왔습니다 여기가 왔습니다 여기가 왔습니다 네 여기가 왔습니다 여기가 왔습니다 여행명이죠 여행명이죠 사람 무한하게 하는데 뭐가 있다니까, MPC들이 다. 이게 무한... 무한군이야? 흠흠흠흠흠 올라가시오. 형제의 도어프들이 부록의 얼굴을 본 순간 널 바라봤을 때보다 두 배 넘게 경계하는 표정이었다는 거 눈치챘나? 나도 이제 이 크랭크를 돌려 저기 있는 간헐천을 덮을 수 있겠어. 준비되면 내게 신호를 주기만 하라고. 아...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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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동호님이 뭐예요? 이동호님한테 뭐라 한거 아닌데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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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마생 아! 이걸 왜 갑자기 에너지를 왜 채우는데 예쓰 엉 흐흫 엉 여긴 또 사전거리가 안나올거아닌 어? 나오네? 허허허 사전거리가 나오네? 쌍둥이 쌍둥이들 공부시켜야지 그럼 허허허 공부시켜야죠 반복적으로 강타하여 사방에 폭발을 일으킨다 오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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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거 강화를 하나도 안했었나봐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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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포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리와! 그녀는 기다려야 해! 헤이! 둥지에서 행복하게 살던 누나리들은 둥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 봐봐. 압스트라이크를 생각해봐. 아퍼테이트? 아니, 그것도 못생겼어. 하하하하! 스톰프 스톰프! 하하하하! 오, 그 안전하잖아. 밤보. 배가 쪼매 나와야 귀엽다고요? 많이 나왔는데? 하하하. 오, 똑하지? 가자! 크흠흠. 수다 만렙은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다 수다 만렙이지. 우와, 올라간다아! 오. 올라간다아. 오. watch it learn. See? major 훈련이 완전 조합할 수 있는 상황이 떠안고. 오. 올라간다아! 오. 오. 깜짝놀놀아! 링크아! 링크아! 깜짝놀놀아! 깜짝놀놀아! 오늘도 갓 오브어군요 점점에 아주 많은 감정이 담겨있네요 우리 수일님 너는 왜 이래! 오와! 뭐야? 블랑카요? 하휴.. 오늘도 가도 가도 뭐야? 흐흫 흐흫 아 지겨워 흐흫흫 흐흫흫 흫흫흫 아유 물 드럽네? 아닌가? 깨끗한 건가? 아 깨끗하네 와 와 여기 경관은 지긴다 진짜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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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니였던 걸로 우와 누가 여기서 캠피 캠파이였나봐 하루 하루 불에다가 어? 고기 구워 먹었나봐 그냥 삼겹살 그냥 그냥 하루 구워 먹었나봐 경관도 좋고 여기 캠핑하기 좋지 캠핑 맛집이지 여기 이건 뭐가 문제야? 비켜봐 내가 좀 볼게 빌어먹을 도시의 모든 고물은 내가 다 고쳐야되는거야? 한두 가지 필요한게 있어 따라와봐 우와 우와 자동으로 움직였어 우와 뭐야 뭐야 고기 구워주는거야? 고기 구워주는거야? 자 고기 구워주는거야 고기 구워주는거야 고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난 뭐 딴 데 갔다 와야 되는 거야? 내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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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숯! 숯! 숯 심부름 온 거야? 와우 졸졸졸 흐르는 거 봐 파인애플 사이로 산골짜게 흐르는 요롤레이오롤레이오롤레이오 요롤레이오롤레이오롤레이오롤레이오 나의 눈에 띄는 거 봐 나의 눈에 띄는 거 봐 나의 눈에 띄는 거 봐 심부름을 그냥 이걸 찍어버려? 야괴물이!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 야악마아 다셨습니다 다셨습니다 도디, 너는 그 리듬을 한 번 더 버렸어? 난 아무것도 버렸어. 더 큰 게 더 큰 게 더 많아, 맞나? 그렇군요! 흠, 구매했어. 욕이 없어. 없어. 무슨 말이야? 없어. 욕이 그냥 존재해. 욕이 그냥 존재해. 괜찮아, 그건 없지 않아. 왜 그래? 너는 내가 꺼내라, 베디. 아 네 알겠습니다 여문 요오오오오오 바다 체험 잠수함 뭐야오오Ooh 이제 그분이 오셔 뭐야 뭐야 우와 대박 저는 목 태어낸건 아니겠지 최후의 재료가 필요하되 바로 신의 피야 손을 내어드리도록 해 은퇴한거 아니였어 얘도? 저정도면 죽겠는데? 뭐였어? 뭐야? 뭐 싸우는 건 아닌가베? 다행히도 도와주는 거였나? 아, 금은빵 온 거였어 그냥? 쇠공 맞기로 온 거였어? 오오 송년님 혹시 이 무기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당신께서 음? 저기요 왜 인사만 하고 갔는데? 인어는 우리가 가진 영혼의 일부분에게만 말을 걸지 정확히 말하자면 너에게는 이제 없는 그 부분이기도 하고 아, 영혼이 없어서 그래서 신드리가 온다고 했던 거구나 형은 이미 죽었는데 이 창은 위대한 대장장이의 축복이 필요하다 뭐라고? 축복이라면 나는 못해 내 영혼은 완전하지 않아 내 축복엔 아무 의미도 없을 거야 중요한 건 오직 사물의 본성뿐이다 형상이 아니라 오, 크레토스 멋있어 이 무기가 빛나는 일 없기를 지혜롭게 사용되기를 목적을 달성할 후에는 때려놓을 수 있기를 침 뱉는 게 축복이었던 거야? 근육남의 크레토스 주인공 이름은 알고 갑시다 우리 크레토스 크레토스 겁나 감동적으로 딱 집에 가자 했는데 나오자마자 싸워야 돼 저게는 없어서야죠 저게는 바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저게는 자유의 첫 번째 무릎과 사용하는 것이다 닿게냄새 네이라니 도전하려니 저게는 그냥 미세가 있는 건가요? 도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니까 끝까지는 눈치챠가루 이거 그냥 미세가 있는 거 같다 그냥 주신때는 더 이상의 보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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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원거리 딜로 아! 아! 하하하 아! 꽂아 넣은 다음에 폭발을 시킬 수 있구나 야! 둘! 너희! 아이! 비추 이 씨끼야! 우와아! 헌낫!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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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으음! 야! 둘이! 에워라 Founder 네네네네네네 으음! 으음! 저으음! 아! 아! 아..이걸 창으로 꽂는거야? 예에스 또 뭐하라고 이제..아 올라가라고? 하하하하하하 나 너무 귀여운거 아니냐고 아까 해준 이야기는 고맙게 생각해 동생이 형편없는 거짓말쟁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옆에 친구가 있으니 든든하더라고 동생은 너를 지키려고 했어 그런 결정을 내릴 권리는 없어 사람이 죽었다는데 본인에게도 소식 정도는 알려야지 기운 내 우리 모두는 한 번이상 죽는 경우도 있고 허허허허허 한 번이상 죽는 경우도 있대 드워프 드워프 어디에?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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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를 해야지 더욱 안 되어서 그 핵이 그 핵에 그 핵에 나를 그 핵은 흰 흰 흰 흰 으아 뚝뚝해 엉덩이 부끄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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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moked 네 수고 에잌드 지금 시작해! 아.. 이걸.. 아 근데 저기로 어떻게 가? 고맙군! 지금 전해줘서!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오, 잘하네! 더 커서 더 큰 도둑이 더 생길 때 더 큰 도둑이요 아, 시간이 없어? 인간이 더 커서 더 커서 더 큰 동작은 우리의 희망에.. 아니.. 나는 말하는 말이야.. 아무튼 오늘은 괜찮아 힘이 있단 말이지? 그냥 제가 내 힘이 있단 말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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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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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창타고 올라가기도 하는구나 대박사건 으음! 으악! 용량을 어떻게 맞추라는거지? 으음... 으음... 막혔어 으음... 아... 저기에... 저기에 뭐가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너무... 어? 되네? 아 뭐야... 흐흐흐 밑에서 하는건 상관이 없구나 여기 으흐흐흐흐흐흐 밑에 조심해... 그러기 핸드 잤어... 으으 깜짝이야 어 룬이 없어엉 뭔데 벌써 10시가 넘었어? 저게 또 뭔데? 너희 쟤 또 뭔데? 너희 쟤 또 뭔데? 쟨 또 뭐야? 야이씨 또 와 으윽 으윽 쟤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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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땅콩! 치아교정까지 해주네 치아교정까지 해주네 치아교정까지 해주네 네 들었어요 와아아아 연쇄 폭발을 하는구만 콩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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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콩콩 크, 콩콩콩 넘비 형님 게임 채널에서 게임하는데 왜 세팅은 전대말로 해주세요 오 제작 가능 뭘 만들까 일단 깨심붙어 음 이게 이뻐 이게 이뻐 그래도 어느정도 얘는 또 가슴이 보여줘야 이 상체가 좀 보여줘야 이쁜데 얘는 너무 가렸어 아 이거 너무 뭐야 빨간네복이야 뭐야 이거 빨간네복은 너무하잖아 32 32 32 36 그럼 얘를 강화할까 빨간네복 아 진짜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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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가야되나 생존 쪽으로 가야되나 예로 하면 불꽃소멸 서리증발 데미지가 증가하거든요 예로 하면 생명이 증가하고 죽을 정도의 뭔가 데미지를 받으면 분노에서 먼저 차감을 해서 최대한 좀 버티는 최대한 좀 버티는 지금 착용하고 있는건데 얘를 이제 얘를 강화할까 새로운걸 해야될까 새로운걸 해야될까 새로운걸 해야될까 그냥 얘를 강화하는게 덜 돌아가시는 덜 돌아가시는 덜 돌아가시는건 뭐야 미쳐버리겠네 덜 돌아가시는게 낫지않겠니 아 웃겨 아 이것도 또 차원이 부족 가구만 야 가슴팍 하나 강화했다고 나머지는 못하는거야 아 이건 할수있네 분노버스트를 발동한다 아 이거 탐난다 이거 체력이나 분노의 도로 일정확렬로 떨어뜨린대 분노버스트를 일정확렬로 발동한다 체력이 낮을수록 운에 따라 발동확렬이 증가한다 문에 따라 낮은 확률로 장착한 무기 룬 공격 쿨다운을 일부 획복한다 세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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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으로 갈까 또 우리 또 이게 또 세또 세또 중요하지 이게 약간 좀 더 세또 느낌 아니야 요고 짜식 attempting 칭 자원이 부족합니다 네 렛사 가자 자원이 부족했다 오오ploy 에피타 아아아 ㅠㅠ 살짝 지린 것 같은데 흫흫흫 다 어디 간 거야? 우딘 이야기나 좀 하려고 아빠 대 아빠로서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되나 아트레우스가 찾아왔을 때 말이야 어쨌거나 아트레우스는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아스가르드에 무사히 돌아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잘 지낼 거고 게다가 여기 있는 우리 친구도 계속 살아갈 이유가 잔뜩 있잖나 그렇지만은 않아 이제 가보도록 해 새로운 창이냐? 신상이냐? 부르기 썩 마음에 들진 않아도 재능 있는 드워프라는 건 인정해야지 할 말이 있어서 왔다면 말해 진심으로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겠지 크레토스 너와 네 아들의 손에 그렇게나 피를 묻히고 싶으니 나도 너만큼 평화를 원해 우리가 함께 평화를 찾아보자고 거짓말이야 우리의 그 아이 말인데 내가 기대한 그대로야 매우 영리하고 착해 네 빗줄인 게 확실하냐? 농담이다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좋아 내 아이는 이런 운명과 예언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시대에 평화를 여는 열쇠야 내 아들은 한낱 열쇠가 아니다 네 고향인 은유법이란 게 없냐? 없었냐고 물어봐야 되나? 넌 더 이상 그런 신이 아니잖아 이번에야말로 증명할 기회라고 내 아들을 돌려보네 예전에 내가 어떤 신이었는지 보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래 어떤 신이었지? 크레토스 신격이 무엇인지 아는 바라도 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 너를 숭비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 너에게 기도한 사람? 그런 애정이 어떤 거지 상상이나 돼? 아니 너는 빌멸자에겐 관심 없어 오직 너 자신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지 아무 이유 없이 사륙하는 괴물 외에는 아무리 애를 써봐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너는 두려워한다 그러니 네 아들이 서둘러 너에게 돌아오려 할 리가 있나? 귀 기울이지 마 형씨 머릿속으로 헤집어 놓으려는 수작에 불과해 음 멘탈을 흔드는 거지 이틀 전에 생전 처음 생생한 귀신 꿈을 꿨는데 이틀 전이 하필 아버지 기일이었다구요? 뭐였을까? 좋은 시간 좋은 시간 좋은 시간 봐봐 무엇이 도와주지 도와주지 몸이 불태고있어 아 내 몸이 불태고있다 아잉 칭찬받았어 아잉 칭찬받았어 아 으흐흐 으 으 으흐흐 으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뭐 오늘의 유머 뭐 이런거 아냐 내 몸이 불타고 있다 내 몸이 불타고 있다 쥐둥이는 아직 안 탔는가 베 너는 전쟁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지? 너는 성격에 돌아가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너는 겁나? 또 다른 전쟁을 죽일 것 같지? 너는 겁나, 형님 그 쇼둥이는 그 쇼둥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 그 쇼둥이는 더 불이 없으면 그러면 프레야는 맞지? 그 쇼둥이 너를 다 생각하고 있겠지? 크... 또 새로운 곳인가? 거기서 나를 그렇게 아련하게, 응? 오, 크레토스... 오, 크레토스, 제발 닭! 가을 중간에! 오! 아, 앉아! 체ỏi 우이씨 아파요 아아 아파요 흐허허허허허 아파요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야- 하? 야 박았.. 박았잖아, 박았잖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옆멘! 뻥유우! 뻥유우! 압구니요 압구니요 지금껏 좀 아팠다 에너지 먹자마자 때리기 있음 끄러가고 ㅅ끼가 아아 아아 안 죽겠다고 그래도 흐흐흐 흐흐흐 아아 흐흐흐 음 멋진 승부였다 뭐지 저 하트? 흐흐흐 저 하트 뭐지? 누가 나에게 사랑해 흐흐흐흐 날렸을까나 날렸을까나 뭐야 이게 다야? 어? 아아 여기도 뭐가 있구나 발굴하게 힘주고 있으면 안되지 쥐나 헐라 세계룬에 창을 심고 아이고 지크님 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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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나 지금 화장실 가야될 쿨타임이 돌아왔는데 뭐 쪽하지 여기 일단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흐흐흐 잠시대기 잠시대기 심쿵 대기증 지금이니 자아 이제 여기를 흐흐흐 이게 아닌가베 이게 뭐하는거 같은데 그죠 지금은 못하는건가 여기도 정답을 알려줘 정답을 알려줘 저기하나 어 쟤가 없으니까 인식을 못해서 입을 벌리고 있었던게 아니었을까 가자 저거 하나밖에 못찾겠다 뭐하니 저런걸 좀 먹어줘야 제가 업그레이드도 팍팍하고 그러는데 가자 토마스와 친구들 푸푸 저거 스피어 아테리아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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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시나요 제 캐릭터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거 막 게임하는데 거슬리거나 그런거 없죠 계획에 헤임달을 죽인다는건가 우리가 꾸미는 일을 오딘이 조금이나마 알아챘다는거 같은데 까마개소리를 들은거 같은데 뭐라고 하더니 거짓말 위협도 거짓말이었지 뭘 기대하겠어 아테레우스가 아스파르드에 있다는건 오딘의 거짓말이고 안타깝지만 그건 오딘이 맞을거야 근처 어딘가 만을 굽어보는 곳에서 관문을 봤어 창을 이용하면 닿을 수 있을거 같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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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였구나 오오 우와 헤엑 개멋있어 포 더 키잉 하더니 한방에 그냥 웅매 웅매 연도 하하 하하 우라 윽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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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무사하지 않아 무사하지 않아요 누나 무사히 미쳤다 하하하 어? 저 아저씨 저거 아이고 못 맞히네 뭐지? 으쌰 야야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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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며 헤헤헤 헤헤헤 이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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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깎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게임은 돼 반피 깎았으니까... 라이언나님 어서오세요 저 아줌마 크레토스가 볼때만 싸워요? 야야야야 아우 왜 두번 못막냐고 아하 아 타이밍 타타타타 타이밍 안녕하세요 유다이에요 다이가 나타났어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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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이런거 다 쓰면 어떡하냐 룬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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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못하지? 아, 피곤해! 아, 잘, 이제 조금, 이제 알 것 같아, 이제. 나 잘할 것 같아. 이번엔 깰 것 같아. 어? 아니야. 할 수 있어. 아, 근데 쟤 두번 칠 때 왜 그걸 못 막지? 아, 그것만 좀, 두번만 잘 막으면 될 것 같은데. 어? 어? 그렇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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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못 막냐고 이거 왜 못 막냐고 이거 왜 못 막냐고 이거 왜 못 막냐고 와 한번 맞으면 잘하다가 잘하다가 한번 맞으면 이런다니까 지하철 1호선이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째 멈춰있다고요 얘를 잡고 갈까 그냥 갈까 한번 더 도전 아 될 것도 같으면 한번 맞기 시작하면 맥을 못추네 피해도 맞고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리벌스! FALL BEFORE ME! CRIPLE FOLKG! READY YOURSELF, WORTH! FALL BEFORE ME! 야이씨 야 이 규모를 그렇게 터널에서 때린다고? 이거 봐 터널에서 때려 미친놈이 아 와 이거 한 개네 거의 한 반 처음 한 게 제일 잘했는데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요번에 못 깨면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아 될 듯 말 듯 쓴 아니네 반도 못 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피하면 안 맞았는데 좀 지나니까 아우 진짜 나중에 와가지고 때려 와가지고 이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 scared 미친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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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아 피 그렇게 많았는데 피 그렇게 많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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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번엔 진짜 잘했어 이번엔 진짜 잘했어 조금만 나 진짜 나 진짜 한번만 미안 진짜 이번엔 진짜 잘했는데 와 억울해 오 오 오 오 오 아우 진짜 이건 또 왜 맞니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기회를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아 아깝다 아까 좀 아까 아 이 전판 다음에 다시 와서 곤죽을 만들어버리겠습니다 망치 따위 아 잠깐만 아까 여기 점점 늘고 있다고요 전혀 안 느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망치를 찾으면 좀 더 수월해질지도 아닌가 근데 이것도 그냥 일반 퀘스트잖아 지금 이거 망치 망치 찾아야 된대 어 저거 잠깐만 저거 좀 먹고 근데 이거 스토리 깨기 전에 할 수 있는 이런 퀘스트들은 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막 진짜 못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는데 왜냐면 스토리 다 깨고 나면 나머지 저런 퀘스트들을 깨로 또 방송을 하진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혼자서 했으면 했지 아 여기 거긴가 아 여기 거긴가? 처음에 아들이랑 같이 뱉았던 그 동네인가 여기가? 뭐가 자꾸 얼쩡거려? 저거 까마귀 아니야? 배속력 크레토스가 좋으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잘 보인다면서 바로 와주는 거 무엇? 이 섬 어딘가에 열쇠가 있대 열쇠종! 엉엉! 이거 아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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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파라 아이구이 물론 진짜 그럼 고기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하자면 뭐 내가 생각해 맞는 아니면 내가 생각해 그 word it's clever uff looks like you could break through the ground down here compliment. Crypto! doesn't want to get down grain from here? we need to get up higher. maybe if you found a way in that lift? 생강기에는 이렇게 가면 되지 뭐가 그리 걱정이냐 아니야? 이거 아닌가본가? 어! 깜짝이야 아 쟤가 마법사갖고 얼어 있었구나 아니야? 아니야? 아 저거 그냥 내려가는거야?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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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열쇠 찾은거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니까 옥카즈 그렇게יו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원도 부족하면서 자루를 했구나 운에 따라 낮은 확률로 힘과 룬이 증가한다 이걸 해야 되나 도끼를 해야 되나 도끼도끼도끼 도끼도끼 도끼도끼유 도끼도끼는 할게 없고 롤레이더 하겠다 도끼도끼도끼리 빈상태에 소켓이 있대 크레토스의 체력이 75보다 높다면 낮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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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적에게 공격이 성공하면 체력게이지에서 소량의 비프로스트를 정화한다 비프로스트를 정화한다는게 뭔소리지? 뭔진 모르겠지만 치료약이라고 하니 isk Pelosi ε Pastor 오늘, or attack 그래 너 좀 적극적으로 싸워줄 필요가 있어 더욱 강하게 창을 내리쳐 기폭시 폭발의 강도를 높인다 최대 6개 필요 없고 받지 않으면서 근적 공격을 재빨리 하면 충격이 매우 크게 증가한다 우 주변의 적을 끌어당긴다 투척했을 때 연속적으로 타격하며 뒤로 밀어낸다 아 왜 다 썼나? 다 썼네 다 썼네 야무치게 샀어 야무치게 샀어 금북을 울려라 둥둥 으악 으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u 아아야무았게 샀어 아야무았게 샀어 그리고 어야야 뭐예요? 에이브 방을 섬이 아니었어 살아있는 아이였던 곳이었던 곳이었다 아이였던 곳이여 판다리아 추억이다 아이였던 곳이여 이 이놈의 아이였던 곳이여 코스 아니요. 이는 제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동하는 인도인들은 오딘의 일상입니다. 그의 흥미로운 것입니다. 흐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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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까 걔도 이렇게 죽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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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풀어줘 2. if you could... Easy. Easy. At least the creature is still alive. I'm sure it spent countless winters wishing it wasn't. But we're going to free it. And then... And then it will still wish for death. You're angry with me, aren't you brother? I remember the feeling of a yopera by my neck. I will not wish it upon another. Where are we going? Where are we going? Good thing you landed on the show. Where are we going? Good thing you landed on the show. Well, if youquis! My brother is dying to play! Good thing you landed on the show. 다시 왼쪽으로 아까"- رغم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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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잡몹 처리하는 건 참 시원시원한데 말이죠 그죠 왜 이 짐승을 오일을 삼은 거지 지방이 훌륭한 기름 공급원이 되어주었었거든 아 아 아 아 아 아 남건 꼴이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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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던질데 있나? 뭘 보고 계시는 게요? 이거나 먹으라지! 아 저기 있었구나! 저건 그럼 저거 저기다 던져달라고 말을 하지 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사이셔라. 너의 인생이 정말 놀랄지? 이 사이셔라. 이 사이셔라. 영웅의 ошиб he's made. 그가 일어난다고 그러냐. 흐- 흐- 쩌. 하으... 배 있는 곳도 잘 찾아. 음.. 누가 나를... 길지라고 했던가.. 아 이거 먹어야지 그렇지 좋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이 장면을 잡고 싶습니다. 아직은 이 그녀를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그녀를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 그녀를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녀를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 계속합니다. 또 나타나셨구만 다 걸렸어 흡! 흡! 우와아 와아 진심스러웠다 으아아아아아 으악 으흠 흐흠 으흐흑 흠 좋았다 네, 미왕님 TV로 보신다는 건 이제 곧 떠나실 때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시간 많아게 무쾌 워 아 맞다, 많이들 못 보났다 끌려나 우어 장관이구요 아니 미양님 졸리면 주무셔야지 나중에 다시 보기 올라가니까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멕킹 멕킹 저기 건물이 내려갔어 멕킹 아 이거 하나 다른 거였어? 멕킹 오오 힘 근데 왜 아까 배를 여기다 세워놨었는데 배가 저쪽에 가 있는 거야? 그건 무슨 상황이야? 오류 아닌가본가? 분명 내가 배를 여기다 세워서 아까도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해가지고 건너간건데 떠내려갔다고? 배가 떠내려갔다고? 되게 무책임하네 그거 배가 떠내려가서 때마침 우연치 않게 거기에 정박을 했다고? 이거? 여기도 푸셔야 되는데 이거 저걸 부시고 갈라문? 이건 저의 착각이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배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저쪽으로 옮겨져 있더군요 저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간 아줌마도 함께 보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줌마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더군요 설마 같이 간 아줌마가 티로리 아 여기 아닌거 같은데? 설마 흐흐흐 음 맞나? 맞나가본가 석구님 사연중에 지하주차장 위치가 변하는 차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바로 위에 글쓰신분 방금 크레토스님 사연입니다 하신 그분 방금 크레토스님 사연입니다 하신 그분 방금 크레토스님 사연입니다 하신 그분 어어? 오디지? 어디로 가는고지? 막iddurat 이상 naszych 어 fraud 흐흐흐흐 근데 뭐 잘못 온건가 여기가 아니었나 본가 저쪽으로 더 나가야되나 아 그분 하신 그분 어 저거 어떻게 제가 어떻게 잡지 저 까마구 저거 화장실 가는 것도 잊었다구요? 까마귀 인제 다섯마리 잡았는데 어찌까 매달려서 건너가려면 내가 좀 정확해 오 다 멀쩡한 애들이었어 오 다 멀쩡한 애들이었어 오 다 멀쩡한 애들 어디 저기 으잇 그러면은 여기를 으잇 으잇 그ALL 에잇 에잇 으잇 으에엇 으iskt 퐁쩌 가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왜 재밌지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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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무엇을 할깝쇼 그러니까 스토리에 너무 얽매이지만 안으면 집착하지만 않으면 그냥 돌아다니는 재미도 있긴 있어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빨리 엔딩을 봐야 된다 오늘은 엔딩 보시겠죠 오늘은 볼까요 지금 우린 이러고 있잖아요 서로 나도 오늘 끝날까 막 이러고 그런걸 내려놓으면 그냥 뭘 해도 재밌긴 하지 오케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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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뭘 할깝쇼 어디로 갈깝쇼 무엇을 할깝쇼 어찌할깝쇼 어찌할깝쇼 한번 더 올려라 저긴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 어찌 갈깝쇼 어찌 갈깝쇼 못 가는구 나중에 갈깝쇼 나중에 갈깝쇼 밖으로 especially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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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huh The rings likely choke a block with the T-reals that can help us I grab whatever it spits up in the process 전공인가? 아, 채굴 설비 작동 아, 지금 이건 또 다른 퀘스트였던 거야? 그런 거야? 퀘스트 만 점점 들어 저 퀘어 어디서 보지? 목표 부탁 겁나 많어 12 아 아니, 쟤를 만나러 간다 생각하지 않았어? 이게 지금? 예예예 난 그래서 저 앞에 배를 댈 수 있길래 어, 눈 여기다, 됐다, 됐다, 여기다, 여기다 됐다, 됐다, 아, 이거였다 충분히 충분히 나중에 또 이제 너무 오래 있었어서 응? 일어나나? 적어도 얼굴에 불어오는 바람은 느낄 수 있나보네 몇 말에 위안이라도 되어주길 바라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충분한 경우는 드물지 야! 퀘아나 깼다! 퀘아나 깼다! 미미르가 스바르트 알파엠에서 수많은 잔혹행위를 저질렀었어 기름으로 사용하려고 이 짐승을 속박했던 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대 마음에서 지우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었다가 부당하게 대우했던 어느 선장이 떠올랐다 당시의 나 그리고 나의 선택으로 인해 그 선장 역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통을 겪고 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은 다소간의 괴물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크으으으으으 좀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스토리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이거 뭐예요?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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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 깨야 되는 애들인거야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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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 퀘스트 저기 뭐야 스토리 한다고 저는 일반 퀘스트를 그냥 거의 건너뛰다시피 왔거든 그러니까 엔딩 보는데 막 몇십시간이 걸리지 이걸 다 하면서 하려면 그 난 또 저런걸 안했으니까 또 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거고 짜잔 자랑하는거 짠짠 뿌리였습니다 몇가지 차관은 있었지만 결국 제대로 해결한 방법은 아니었지요 아스가르드에 들어갈 방법조차 없이 우리는 뭘 하고 있는거야 나도 모른다 생각해봐야지 벨타일드 코장하기 들었어요 쟤네 아까 대화 숙녀님 만나서 별일 없었냐니까 아무일도 없었대 동생이 속인걸 알면서도 크레토스가 위로해줘가지고 다 풀렸나봐 다 풀렸나봐 가도부어 가도부어는 진짜 다들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이게 보는거랑 하는거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다르거든요 저 블레이드 사슬 자국 저게 원인가 어디에서는 아예 팔에 감겨가지고 탁 붙어가지고 한몸처럼 그랬었는데 헉 안뜨거? 후해서 불지 아빠가 죽는게 그럼 아들이 죽이나? 나중에? 설마 설마 사카 야 그래픽 디테일 봐 오 욕 꿈속에서 또 뭐 있는거 아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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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ㅋㅋ 흐흐흐흐 크레토스 당신 괜찮아? 아데렐린가봐 저 칼 ¿이거? 이 아버지를 보니 갈 준비가 충분한 것 같구나 출발할까? 이쪽이야 크흐흐흐흐흐 서이테 이 아버지와 나는 이 강을 따라 자주 이동한단다 언젠가 너도 이 강의 물길을 전부 익히는 날이 오겠지 우린 원실인 깊은 곳에서 산단다 미드가르드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숲 안전할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곳이야 사냥감도 넉넉하고 부족한 거라곤 아무것도 없을 거야 여기는 내가 네 아버지를 처음 만난 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단다 서로 머리를 잘라버리기 직전까지 갔었지 저게 애한테 할 말이야? 네 아버지는 그때에 비해 부드러워졌어 어느 정도는 너에게는 미안하게도 아버지는 아직 끔찍할 정도로 말수가 적단다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이 말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언어를 가르치는 건 아빠도 내 몫이 되겠지? 아버지로부터 사냥을 배우고 그게 내 일이 될지도 모르지 아버지가 잘하는 건 으르렁거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매기네 아들에게 하고싶은 말 없어? 아들 어떤 말을 하라는 거야 뭐든지 당신 목소리를 듣게 해줘 당신이란 사람을 알게 해줘 가능한 적게 하는 편이 아이에게는 행복할 거야 지식이란 언제나 짐이 되는 것만은 아니야 용맹스럽게 그지없는 전쟁의 신이 자식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라니 난 우리 아이가 두려운 게 아니야 아이를 위해 걱정할 뿐이지 아이는 죄가 없어 우린 실패자가 아니야 우리는 과거의 자신들과 달라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해 우리 존재 화이팅 아트레우스는 우리의 미래야 간절하게 돌봐, 크레토스 우리 아들을 지켜줘 우리의 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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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미래 뭐야 앉아있었어 목욕병인가 어머 크레토스 꼭지바 죄송합니다 눈물나는데 꼭지나 보고 있고 뭐야 남들 다 찾는데 뭐하는 거야 어? 어? 그 벽이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그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중이야 아버지가 가르쳐주셨어 그래서 성공했어? 아직은 그나저나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 내 감정을 조절하는데 헤임달은 계속해서 내가 평정심을 잃게 한단 말이야 거기 넘어갔으면 안 돼 날 빼놓고 훈련 중이야? 좋은 생각 맞아? 훈련하는 게? 내 말은 훌륭한 생각이긴 한데 어머니가 나중에 아시면 화내지 않을까? 좋은 지적이네 그래도 이건 예상했을까? 얜 좀 부담돼 트루트 뭔가 부담돼 무서워 잘못하면 진짜 맞을 것 같아 거긴 뭐가 들었어? 우유 카드 엄마가 좋아하거든 스컬드 나름의 방식으로 돕는 거지 할아버지는 서재에 계셔 이따 다시 만날까? 응? 왜 훔쳐보고 있어? 막 엿듣고 있어 또 슬슬 배가 고프고요 오늘은 여왕님이 고구마를 두 개 하사해 주셔서 조그만 호딱지만한 고구마지만 음 음 을고구마구만 갑자기 막 훔쳐가기 또 먹기 편하라고 또 하아 껍질까지 까주셨어요 아 우유가 없어요 김치도 없대요 김치도 없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이거도 뭐지? 아니, 이거도 무슨 말이야 안 돼? 이제 가봐, 이제 좀 말해 이제 가봐, 싹을 줄게 솔직히, 내가 아는 게 더 좋아 롸키가 좋아 로키? 롸키, 여기 로키, 여기 롸키 이제 알겠어요? 여기서 이해를 줄겠군요 멈춰먹는 거냐? 코브마야 아로나민 골드 D 플러스 아로나민 골드가 맛있는 걸로 있네 비타 500처럼 피곤해서 먹어야 돼 아니 컨디션 조절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면서 게임 방송으로 컨디션도 망치는 것 같기도 하고 맨날 늦게까지 하니까 왈할라가 없지 랩두락은 끝이 없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돼 혹시 지금 뭐라 듣기 몇 명 있는지 아시는 분 내가 뭐지? 그것은 사실이야 마지막 좋은 눈에 그것은 사실이야 바로 이렇게 사는데 기록 Deus 하가yim 하핳 500 51 550명 정도 흆흡이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몰아댓기에 그 녹화방송은 500명이 넘는데 생방송 게임이라서 그런가 20명이 어, 아, 잊어버렸습니다. 하임달은 너와 함께 공포라디오 채널은 못 이겨 어떻게 이겨 우리 모두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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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 헬하이를 못estructure라 하임달асть지 afri laoi Totally 좋게 다진 formal 요 그 tad 오, 오 전 이 앞에서 네 literal 그 ich 그들의 ously desperately 봅설 첫번째 아즈가워드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볼게 풀려나버린 헬 이 혜임다 이거 한번 싸울 것 같은데 결국은 저의 최종의 밸커리 엑스퍼트와 함께 첫번째는 헬워커는 밸커리와 함께 둘째는 내가 믿지 않았지 난 얘가 저 상자 처음에 열 때가 진짜 인상깊었어 아빠를 맨날 주먹으로 내리치잖아 아 그래서 얘도 처음에 주먹으로 내리치다가 손 깨질뻔했잖아 뭘 들어야 할지 모르는 고민을 덜어줘서 좋아요 근데 내가 듣기 싫은게 나오면 어떡해? 그냥 참고 듣는거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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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부터 그냥 쭉 틀어놔야되나?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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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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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ai 워 잉 잉 잉 꽃밭에 가자 그거는 목록에서 제외할까? 색동마법 쓰던 며느리는 거기에 있어요 그대로 여기 잠깐 왔었는데 둘러가야 하다니 목록에서 빼진 말라구요? 진짜 도착해 오오오오오 아 희한하게 아빠보다 뭔가 더 재미있단 말이야 흐허허 단순해서 그런가? 주인공 기멍 귀엽긴해..뭔가 아무도 뭐라고 안했는데 아무도 뭐라야 나 혼자 충분해 이래놓고 힘도 못쓰고 왜 저래 진짜 아유 중2병 허세 파괴적인 음파화살을 발사하여 일정 범위를 폭격한다 폭격이 났나? 46초 57초 데미지 데미지는 이게 더 높거든요 그냥 써보지 뭐 눈 소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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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게 쇼핑한다 야무지게 쇼핑하네 네 메리골드님 뽀독뽀독 씻으세요 왜 안 바뀌지 왜 안 바뀌지 아 됐다 아 응? 으이 깜짝이야 이건 그냥 으응 으응 흰 흰 흰 흰 흰 흰 새 으응 오우 가면을 다 모으면 어떻게 될까 으깜짝이야 오우 저 칼 멋쟁이야 오우 칼 봐 우와우 칼이 자라는거야? 저 여자애가 자라는거야 음 뭔가 스타일이 다 달라야 여긴 니오? 뭐가 있나요? 전혀 어? 아... 가까이, 그냥 가까이 가는 거였다 뭐야, 저러다 깔리는 거 아니야? 잠시만 잠시만 됐어요 오 아, 또 돌아가래 아, 또 돌아가래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한다고 말했고, 아버지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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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eren요 그 상황이... 모르겠하지 마요 뭐를 하신다 알게 recalled 여기가 다닐대요 okay! 이 전면받아! 6단원! 더 많은 줄.. 하하! 기압아! 오기, 조심해! 오기, 조심해! 뭐하냐 거기서 이 쪽인가? 이쪽인가? 어느 쪽인가? 여기로 올라갔냐? 아닌가? 아 여기구만 뭔가 걸려있대 어... 여기가 걸려있어 오... 뭔가 걸려있대 내가 뭐 도와줄게 있나? 내가 뭘 도와줘야되지? 기다리! 좀 먹고... 저거? 크으 우리 모두 친구 어? 은데니? 아 짜증나게 짜증나게 와 미니까 이게 올라오는구나 오케이 멀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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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좋은 팀이 될 것 같아 그래 이제 어디다? 내가 아까 크레토스 할 때 밖에서 멀귀미 그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만 쓰면서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한 거지 그 두 개 다 썼으면 아까 걔도 잡을 수 있었을 거야 지금 방금 보셨잖아 얘 막 시작하자마자 막 스킬 날리면서 그러고 시작했잖아 무기별로 지금 두 개씩 쓸 수 있는 거를 계속 하나만 쓴 거야 아니야 이것도 완전 이진 아니야 왕이지 아니야 약간이지야 여기 깜짝이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가라굽쇼 여기서 어떻게 하라굽쇼 아.. 다시 올라가? ילו muita 흐흣 난 뭐한거지? 아보같이? 기다려봐 얘야 오 나 뒷걸음질 치다 떨어지는 건 아니지 저거 저거 아 이거였어 개니안 바퀴 돌고 왔네 으깜짝쓰 개니안 바퀴 돌고 왔네 개니안 바퀴 돌고 왔네 갈래 개니안 바퀴 돌고 왔네 개니안 바퀴 돌고 왔네 뛰었습니다 전혀 죽을 똥 살 똥 하지도 않고 대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뭔가 크룽크룽 하는 것이 그니파 헬리를 석륙지 성장하는 것도 없지 않아 성장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큰소리 안 깬다고? 으흠흠흠 알아서 피해줘 알아서 피해 주는 건 무엇? 일어났어 일어났어 뭐야? 저러 가는 거야? 싸우는 게 아니었던 거야? 저기요 응? 반응이 없어 음 드둥 멋됐다 조각이 걔한테 있는 거 아니야? 아까 걔? 댕댕이한테? 아무런 자격도 없는 멍청이 저것들이 영역의 틈을 찢어서 구멍내고 있는 거 알지? 글쎄 이런 짓을 저지를 줄 예상했어야 했나? 잡종이라면 말이야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를 거다 꼬마야 내버려둬 실수였을 뿐이야 네가 준비되었다고 착각하도록 만든 게 실수였어 네가 저놈들을 도와줬지 저놈을 대체는 누구 편인 거야? 금붕어 씨 직접 시험에서 알아내봐 그래서 정확히 어쩔 생각이지? 너도 알잖아 너도 알잖아 네 아버지가 두려워서 다들 널 봐주고 있다는 거 난 달라 그 뚱뚱한 주정뱅이는 쓰레기일 뿐이지 그 뚱뚱한 주정뱅이 그 뚱뚱한 주정뱅이 너도 알게 해 그 뚱뚱한 주정뱅이 그 뚱뚱한 주정뱅이 그 뚱뚱한 주정뱅이 그 뚱뚱한 주정뱅이 그리고 누군가가가 그냥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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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네 오오! 열받았어! 너의 꿈에 들은 지루하기 짝이 없어 뺏는 것도 끝났으면 돌아가 봐 너희가 일으킨 이 난장판을 최고 신인께 어떻게 설명할지 구경하고 싶어 죽겠거든 영광스러운 광경일 거야 후겐! 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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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반응이 되어야 되어집니다. 후에 그 아버지의 낳을 방문을 받았다니, 바닥을 두고의 손을 맞게 하신다. 그리고 너, 뇨 vjodnar의 로키였다. 내가 그 안패드의 힘이 지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에 잠이 enc땅어. 아무것도. 아니, 진지한 거. 저는 흐름과 흐름의 흐름이 거의 다가오는 것 같다. 아, 코딱지만한 고구마는 오래 못 가는구나 다가올 수 있어, 로키 그냥 꺼내줄 죄송합니다, 다가올 수 있어 아 또 허기죠 이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야 아니야 에너지 바 하나보다 덜한 것 같아 여기서 볼일 끝나면 네 방으로 가 원활히 완수되었습니다 최고신님 저와 상의하셨던 물건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에 있어서는 그들은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해야 될 럭키 놀이터에라도 가라 네 삐졌어 너가 나타났어 네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이럴 땐 고향이 그리워져 너한테도 고향이 있어? 널 돌봐준 사람도 있었어? 카리랑 대화해 어? 누가 똑똑똑했는데 지금? 카리랑 대화해 들어가도 되겠니? 헤임달 보고는 들었다 이번엔 너의 입장을 틀어보고 싶네 어떻게 된 거냐 가면 조각은 없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뭐 누구나 실수는 한단다 그래도 가름을 풀어준 건 실수였어 벌써 혼돈이 다른 영역들로 퍼져나가고 있어 아스가르드에 우리는 안전하다만 다른 모든 곳은 실수해놓고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어이냐 그래 가라 그러냐? 어? 가라 그러네? 더 수상한데? 돌아가기 전에 가면은 돌려다오. 널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지만 알다시피 너의 주변인들 때문이지. 그리고 잉그리드도 이건 중고잖아. 줘놓고 난 가야돼. 그리고 로키 우리와 함께할 마음이 들면 돌아오거라. 내가 살던 집에서 후기니 기다릴 거다. 네가 실수했지만 언제든 널 환영한다는 건 편하지 않아. 미미르에게도 안보 전해다오. 불안한데? 여기 is never thought I'd be so relief to be back here. If you're saying you might be waiting while. Of course.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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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는 불안함은 뭘까요? 아르바이트! 여, 너! 진짜 불안했어. 아니, 같이 뛰어와서 내가 먼저 쐈는데 이러기야? 랩아! 내가 더 힘이 필요해! Atreus! 나, 이리와 내 spell!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언제! 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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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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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자 자, 정렬 passions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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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오오옷!! 뭐야 갑자기 갑자기 현타 왔어?? 끝난 거야? 네 덕분은 아니지만 뭐야 방패 하나 들고 뭐 아트리우스는 어디 있지? 가처란 소년이 이것들을 데리고 온 거야? 아트는 아니지? 아트는 아니지? 내가 말했지만 괜찮아 아트는 아니지? 아트는 아니지? 어도르? 어디다 넌 뭐라고 불러야 하냐 어허 어떡해 아트리우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전부 제 탓이에요 헬 워커들 말이에요 사방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디든지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제 잘못이에요 헬이 어떤 늑대가 있었어요 사실이 속박된 상태였는데 제가 부러졌거든요 그때 생각으론 그냥 가름? 피비린내만큼 끔찍하네 네가 부러졌어 누가 가름을 부러졌다는 거요 헬의 사냥개가 풀려났다면 영역을 이루는 구조 자체를 물어뜯어버릴 텐데 헬워커들은 단지 시작이 불가해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사이오 실수 치고는 파급력이 엄청날 거야 왜 그런 장난을 친 것이 혹시 로키의 소행인 거예요 이제 그만 나이를 놔줘라 마트레이오는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가 바로잡을 실수다 대단하구만 그래도 괜찮다면 나는 여기 남는 쪽이 낫겠어 헬에인 방문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거든 던져버려 문앞으로 던져버려 재회 문제가 있어요 헬엠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지 조차 확실하지 않아요 여기도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근데 아까 그 연출 지렸지 않았어요 아트레우스로 막 하다가 크레토스로 바뀌는 거 아 아 아 헬하임 호스트 아 아 아 야 전 지지 않으실 건가요? 나 그래 나는 네가 무사함이 됐다 그럼 더 자주 도망쳐도 되겠네요 아트레스 죄송해요 근데 새로운 창은 어디서 났어요? 샀다 플렉스 했다 플렉스 했다 내가 돈 좀 썼지 놈이 새끼야 날라가는 거 맞췄다 맞췄죠 쟤 오우 오우 근데 얘가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게... 힘들게 설명하니까요. 음 오镉이 !!!! !!!! !!! !!!! !!!! 푸시사이어서 자세히 요적 요적 전신의 날개가 일으키는 바람은 세 개를 세 개를 다 해야 되나 크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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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운반이야 피저켓 아... 진짜 지킥이 피저게 이 갓 오브 워가 실사 영화인지 드라마인지로 제작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근데 채널이 아마존 프라임 인가 색깔 제대로 차악 잘 나오면 진짜 멋있긴 하겠다 빛나는 던이 뭐? 어머 나도 뭐 해야 돼? 빛나는 적 빛나는 적 빛나는 적 빛나는 적 빛나게 빛나는 적 빛나게 흐어어여 아 바닥에 안대주 가능할 수가 아 야 나는 얘네 크레토스는 마무리 기술이 다양해서도 무기마다 다 틀리고 몸마다 다 또 다른데 겁나 계속 오네 땡겨 어 돌아가 애들 오다가 돌아가 식사집합하시랍니다 도끼로 공격하면 체력을 회복한대 근데 받는 데미지도 증가한대 어쩌라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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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어억! 뭐 생각해? 아마 우리 새로운 애로를 사용할 수 있겠대. 저는 체인하심을 할 수 있겠다. 연결된 문양이 도끼를 던져 서리를 옮기고 주변에 물체를 얼리십시오 연결된 문양이 뭐야 연결된 문양에 서리를 옮기고 저거 말하는거야? 아 이런식으로 아 이걸 여기다 옮기는건가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아니면 여기다가 얘를 얘를 아니지 얘를 얘를 올리면 어? 아까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데? 얘를 여기다 옮겨야 된단 말이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된거 아니야? 안 된거야? 아 올린 다음에 해야 되나보다 올린다 올린 다음에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쏘면 그렇지 그렇지 흐흐흐흐흐흐 아이씨 정말 힘들구만요 힘들구만요 오 이거 봐 이런 기술들이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놔두고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하나만 썼으니 흐흐흐흐 흐흐흐흐 식사지 파워시랍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아 들키 땡땡이 어딜 가 어딜 가 아들 어딜 가 아 저기 저기 아니야 아 절로 해서 넘어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전투가 더 쉬워졌어요 또 있어 여기 놀래고 그래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pest 어 아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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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압! 대박사건 대박사건 이게 크리토스지 어? 뭐지? 뭔데 왜 아까보다 사람이 더 많아졌지? 아까 20몇명이었는데 환영합니다 응 어? 나이스 우우 아이고 댕댕이 때문에 몬스터가 계속 나오냐고? 모르겠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우리 아들이었네 흐하하하하하하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도끼로 베어버릴 뻔 으 queste 오우와 lear 덕 하들이여 아들아 살려줘 아들아 살려줘 나 또 죽어 아들아 나 또 죽어 이 새끼야 끝끝끝 스파르타네 뭐야 스파르타네 뭐 스파르타네 분노를 분노에 돌입하고 맹공격을 퍼붓는다 피차는걸 할까 치는걸 할까 초취하면 소량의 체력을 회복한대 음 음 네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 뭐가 날까 후려 치는 쪽으로 갈까 피 태우는 쪽으로 갈까 어 그냥 시원시원하게 후려차 어 피어 해 불었는데 어 아 딜레이가 참 고생이 거세게 하구만요 데미지 시키고 기절하거나 만들 수 있구나 더 많이 아니 더 크게 때리거나 오 대박사건 도약공격 도약공격이니까 아 엑스피가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진짜 복잡해 이거 취향껏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재미도 있긴 한데 굉장히 굉장히 복잡하다 우와 폭탄을 심어놓는다 뭐야 변경 불가야 왜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 저기에 또 뭘 해야 되는데 저거를 어떻게 한다 위에 나무 저기 오케이 일단 쏘고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는 안 되잖아 어떻게 진짜 볼수보다 이런 퍼즐이 더 어려워 문양을 몇 개 배치하고 다시 내려? 잠시 이렇게 하라구요? 아드님 똑똑해 뭐야? 난 하나 상자 먹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 벽 타고 넘어올 수 있는 벽 겁나게 잘 타면서 어허허허허 꼭 문이 있는데서는 이렇게 또 문으로 올라오고 고집을 부려요 그깃이 뭐라고 어허허허허 여긴 왜 올라온거야 도대체 근데 뭐가 있다고 올라온거야 으허허허허허허 왜 미왕님도 할수 내가 할수 있는데 미왕님은 더 잘하지 전직으로 전직으로 게임 고자인 내가 하는데 전직이 의심스럽다고요? 신이잖아 의심할것도 없어요 나 피가 없어구 나 피가 없는거야 지금 뭐했길래 아니 나 왜 피가 없냐구 뭐했길래 야 자는척하지마 자는척하지말라구 으이씨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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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아 와 나 진짜 피가 큰거 цы month 으흐CH흐H 흐흫흐흐 이 시키들 이 시키들 자는 척 하면서 사람 가지고 놀아 이이키들 하나씩 오면 힘도 못 쓸 녀석들이 아 진짜 에너지 채우는 것보다 이게 좋긴 좋다 불을 치는 거 여태까지 에너지 채우는 걸로 버티고 버텼는데 이게 더 낫다 저거를 어디서 던져야 되냐 여기지롱 맹렬하게 적을 찌르면 명중한 적의 꽃인 창을 남긴다 아 오오 어 좋구만 신기한게 오늘은 어제랑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2시에 했고 2시에 마무리했고 지금도 이제 한시 반이 돼가는데 어제보다 이렇게 피곤한 느낌은 없지? 목요일날 방송하던 바이오 리듬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야 다 다 골고루 쓸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에너지 다른 게 순식간이야 하지만 나의 공격도 순식간이었다 이런 거 많이 부셔야겠네 은편 이런 거 많이 주네 뭐 했냐 그 동안 뭐야 왜 저래 제가 가라메 주위를 돌릴게요 아버지가 도끼를 여섯 개 사실을 얼리고 나중에 어디 있었나 고정해주세요 너무 위험하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 시작해요 아 저 새끼 위험하다니까 사슬에 끝단을 얼리래 아 막 피해 아 요거? 요거였어 얼리라는 게? 세산세를 잡으라고? 어디서 잡아 어디서 잡아 어디서 잡아 어어어 아이고 진짜 우당탕탕 부자 대모음이다 아버지가 오딘한테 질투하네 음 왜야 휴 이런다니까 이렇게 일살기들을 쓰면서 하면 쉽다니까 피가 없어도 그 위치에 도착 왜? 항상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 어? 왜 이렇게 생각해? 정보석은 항상 정확하게 아버지? 아 왜 얘를 쳐 바보야 쟤를 쳐야지 야 몰리네 쟤가 como 처음으로 흐흐 흐흐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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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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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헛발질만 하고 헉!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쓰러트렸나? 아 안 죽으니까 살만하네 네 들어가세요 미왕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와아! 이건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으아아아아아 앞에 누가 쓰레기를 던져놨어요? 이따가 볼게요 결국 싸우는구나! 아아아아아아아악! 야 피했잖아 어? 오오 decay skep 훌륭한 불편함 네! 오케이! 이제 세워지 못해 지금 이제 세워지 못해 도와주지 못해 야! 오우 아.. 이걸 잡아서 던질 수도 있구나 으아... 아이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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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와아 이걸 사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와아 이걸 사러 많이 성장했구나 이걸 워트에 성공했어 가끔은 다른 방법이 없지 아 잘했다 갬동이다 갬동 성장 스토리다 성장 스토리 미양님 그러니까 이건 보고 주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랬잖아 아휴 저 시끼 또 한 대여섯 번 죽고 아휴 또 그럴 거 뻔한데 막 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미양님을 맘 편히 주무시게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주무세요 저도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좋지 알겠습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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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 여기 쟤를 어떻게 하지 아아아아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여기다 하고 이쯤인데 이쯤이니까 쟤는 맞고 여기 새벽 1시 59분에 잠들었는데 깨보니 2시 20분 어제 근데 그쯤에 마무리 했을텐데 여기도 있어야되는데 여기도 있어야되는데 아 가운데가 3개를 해야되니깐은 어쨌든 얘는 있어야되고 얘를 3개를 3방울 쏠까 이렇게 연결되나 나이스 연결되는군요 이렇게 어휴 난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PK도 젤페는게 다행이다 으잇, 댕댕이가 이거 어떻게 알아 이놈아 흥, 으악 흥, 흥, 하아 으으옹, 으악 으으으으, 어읟 하아.. 어디로 뛰어 아버지? 투 이즈 아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 어딨어 어딨어 뭐야 허허헣 이렇게 서로를 신뢰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거라 왜 어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어? 나 피했잖아 다 맞어 다 맞어 다 맞어 다 맞어 아 하자마자 달려오는구나 아 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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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리는 거 맞네 아이씨 때리는 거 맞았네 때리는 거 맞았네 그것은 자신감이야 그것을 바꿔야 해 빨리! 그것은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것 같다 빨리! 내가 도전할 수 있어 왜? 당신의 뒷부분에 도와달라고 뭐? 빨리! 내가 도와달라고 그럼 당신의 방향으로 도와달라고 어떻게 도와줘 어떻게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오오atro오 고고고ING 편했어? 그냥 도망갔을뿐.. 찾으러 가야되요 니가 하란 대로 했지 않냐 이 새끼야 흐흐흐 펜리를 영혼을 칼에 넣었구나 아하 네 터력이 있었는지 야아 그리아가 공격하기 전에 그리아가 공격하기 전에 그리아가 공격하기 전에 그리아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지 왜 니헌을 봤거든요 그건 나도 봤다 뉴튼헤이미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토록 힘들게 훈련시켰던 거예요? 언젠가 너도 살아남아야 할 때가 온다 나 없이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니까 절대로 모든 여정엔 결말이 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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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러시아 아아 아아 진짜 옮겨 갔나봐 옳지 착하지 정말 보고 싶었어 정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와 대박 앉아 이거 앉았어 거인적이 마법이에요 저도 몇 가지 제조를 익혔거든요 나스가르드에서 그건 그 이건 아무 연관도 없어요 비밀이 들어왔구나 단지 약속일 뿐이에요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어머니와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요 귀여웠어 여기까지 믿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활약할 수 있다는 거 보셨죠? 집으로 가라 우와 도시작이니깐 도시작이니깐 다가 운영을 사용해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름다운 나 뭐야 나 천재야? 나 천재냐고 졸았어요? 아 좀 전에 장난 아니었는데 오늘도 대박사건 하나 나왔는데 쟨 또 뭐야 크리스벨그 그녀는 말이야? 크리스벨그 닫아야 하는 균열이 여섯 개가 있고 감사 인사는 기대하지 말라고? 자 이번 챕터 이제 마무리 되면 마무리 저도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그 미스틱이의 면총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이 미스틱이의 면총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과거의 방식으로 후퇴하는 중이었다 분노 불신 나에게마저 지금 예전처럼 내가 내가 널 몰아세운 거다 아버지가 곁에 없었을 때 저도 무모했어요 자신만만했죠 멍청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어떻게든 혼자 해낼 수 있다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옳았어요 아니다 우리가 함께한 여정 속에서 나는 전사로 성장했다 네 이름에 합당한 전사 말이다 준비가 되지 않은 건 바로 나였다 제가 곁에 없다고 과거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럼 약속 하나 해요 곁에 안 계실 때 머릿속에서 들리는 아버지 목소리에 귀 기울일게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요 아버지도 똑같이 해주세요 아셨죠? 저 없이도 괜찮으실 거라는 걸 알고 싶어요 아트레우스 아트레우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더 나아지면 되잖아요 집으로 가요 아아 김동 아빠와 아들 야 운명이 정해졌다고 해서 바꿀 것은 아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선택이 예언을 따르도록 두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을 만들도록 하자 아아 오늘 깔끔했다 오늘 깔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 앞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디미셨죠? 디미셨죠? 깔끔하게 영화 한편 때렸죠 우리? 이 정도면?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또 만나요 안녕하십시오 близ수고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